현직 경찰관이 기독교 보금선교회 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초경찰서 소속팀장급 A 경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감은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범행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